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장악해 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비라는 시간 되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인도받는 이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뜻하지 않는 그 길을 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들의 이런 못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얼굴을 용광스럽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골리아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양측이 다윗은 소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골리아스를 대적하여 넘어 쓰러뜨린 것처럼 참으로 믿음 있는 저희들 다 되어서 두려움에 떨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대적해서 쓰러뜨려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 왕은 무수음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참으로 단 한 사람 다인 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사건들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그 소원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함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려지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감동케 해 주시고 감동되는 대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기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참으로 성령의 크신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깨닫는 대로 저희들 또한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오로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이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동 교회가 해야 할 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 주님 들으시고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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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